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준석 문제아인 노원병의 이준석 선거 부정 없다고 이러면 그렇게 방방 뛰던 노원병의 이준석은 선거 결과가 어땠느냐 어김없이 노원병 선거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상계 1동에 김승환이 3,616표를 받고 이준석이 2,271표를 받고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1년에 9천억 예산 쓰면서 선거마다 뭐죠 사기 데이터를 발표한 겁니다. 가짜 데이터를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조작한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투표는 아니라고 하냐 이야기죠. 자기들 이렇게 앉아 다 조작해서 발표하면 될 거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블당은 최소 10%에 14% 나옵니다. 미친 수치인 거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부정을 저지른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칙이 여러분들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jih님 여러분들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에 노원 병이 있네요. 서울의 49개 선거율을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도 높도록 만들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낮아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에 입을 다물고 부정선거 부자도 외치지 말라고 뭡니까 강성규라는 사람은 지금 국회에 나겠다고 지금 끌떡끌떡 하고 있는데 다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뭐죠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들 정도로 2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역할 땐 비난 받아도 마땅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이야기죠. 노원 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약 k님이 여러분들 작성하신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직한 선거 중에 하나였던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칩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2016년 차이칩 플러스 0.1 황창화 0.0 거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일치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 민주당 플러스 11.6%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1%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선선거 전부 다 조작을 한 여러분들 가짜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약 k님이 그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선거입니다. 차이칩이 0.1 0.0입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같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은 11.6%를 만들고 미래통합당 이준석은 마이너스 11.1%를 만든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선관위는 정직하다고 계속 우기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이거 한번 봐 너희가 짐승이 아니면 이걸 한번 봐라. 이게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진량 보존의 법칙을 위반한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자연계의 법칙을 위반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확률로 보면 아마 수천억 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전체를 자료를 받아가 바로 이런 분석에 들어간 겁니다. 딱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6347표를 투입한 겁니다. 4.15 총선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병. 전체 투표자 가운데 5분의 1입니다. 20% 선거관리위원회는 노원병에서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3만 1726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얼만고 하니까 2만 5379표고 6347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6347표는 투표소 현장에서 발급이 안 됐을 거로 보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4박 5일 사이에 천으로 만든 여러분들 관내 사전 투표함을 열고 쑤셔 넣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산 프로그램은 어떻게 가동했냐. 사전투표 1일과 2일 사이에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소에서 4사람이 여러분들 와 가지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그다음에 한 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가지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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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를 집어넣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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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를 4명 오면 한 장 집어넣고 4명 오면 한 장 집어넣고 4명 오면 한 장 집어넣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5표 가운데 한 표가 가짜 표인 겁니다. 이거는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투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내 표는 뭐죠? 정상적으로 사전투표소에 발급됐을 거다. 이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더 확연하게 대한민국 사전투표의 조작은 사전투표 양일간의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부분 다 마친다. 그리고 그냥 결정은 몇 표를 훔치겠다.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로 뻥튀기 하겠다면 결정하게 되면 선거결과가 다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선거를 만든 겁니다. 왼쪽이 조작한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차이집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 그려본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준석은 이제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김승환은 다 불렀습니다. 상계 1동 김승환 플러스 11% 이준석 마이너스 10% 상계 2동 김승환 플러스 11% 이준석 마이너스 10% 상계 3, 4동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표를 다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수치는 사전투표 와 당일 투표 사이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을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시키게 되면 이렇게 뭐죠? 아주 작은 차이집이 나온 겁니다. 조작 안 한 상태입니다. 조작 수정.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표를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위조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쑤셔 넣어 가지고 김승환은 원래 사전투표 득표율이 46%인데 59%를 만들어준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졌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준석은 원래 자기가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율이 44%인데 37%를 쪼그라던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46%짜리를 59%로 44%짜리를 37% 이게 선관이 데이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은 제야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진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건 전문가 여러분 다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가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온 겁니다. 공직선거법 여러분들 관리규칙 선관위의 내부 규정을 바꿔 가지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가 끝나면 바로 삭제해버리고 지금은 여러분 한 달간 한 달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선거 무효소증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사전투표자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클린 선거신민행동이나 부방대에서 수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전국의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투표자 수를 세리려고 하니까 전부 다 뭡니까 다 못하도록 그냥 해빡하고 여러분 다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전자투표기를 못 쓰냐 선거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보통 시민들이 유관으로 모든 과정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모범생이 대만선거지 않습니까 투표 마치고 현장수계표 하지 않습니까 만사천 개에서 이런 현장수계표 하니까 거기 여러분들 무슨 컴퓨터가 들어가고 무슨 개수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선거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날로 헤쳐먹은 겁니다. 상관이 사람들 날로 헤쳐먹었다고 해도 내한테 말할 게 없습니다. 도둑질한 겁니다. 그 사람들 벌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덮은 사람들도 이런 벌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 안 가서 이거 여러분들 터질 겁니다. 이거 지금님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한 것은 확정적 사실인데 어디서 어떻게 했냐 문제는 가설이 많이 충돌했는데 이제 완전히 밝혀진 겁니다. 장영우 대표의 이런 공이 컸고 그다음에 그걸 크로책으로 뭡니까 제야 전문가 분석해가지고 이 인간들이 사전투표 1일자 2일자에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1일자을 국민들이 철수출마에 여러분들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작업을 여러분들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보시죠. 그러면 상계일동 대표적으로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구 병의 상계일동에서는 표를 얼마나 훔쳤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08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 1208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여기서 사전투표를 뻥튀개가 확보된 유령사전투표다 6347표 가운데 상계일동의 이름 투입된 것이 1208표입니다. 12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상계일동 사전투표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투표자 수는 4834명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뻥튀개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6042명이 상계일동의 사전투표소에서 와가지고 표를 던졌다. 그렇게 뭐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4834명은 상계일동 투표소에서 와서 표를 찍었고 1208표는 사박오일소에서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상계일동이고 상계이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는 이 이름들 그 악 그대한 악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고 아버지일 건데 자식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거 도독질을 아홉 번 저지른 세력들에게 저는 그 사람들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1,208표를 여러분들 더한 겁니다. 그럼 1,208표로 한 표도 이준석이 함께 돌아간 게 없습니다. 1,208표가 모두 다 더불당 김승환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김승환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실제로는 50%밖에 안 되는데 60% 뻥튀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준석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47%인데 원래 38% 쪼그라들게 만든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에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아마 사전투표 조작한 사람들은 가슴이 서늘할 겁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드러나게 됐구나. 이 짓을 아홉 번 한 겁니다. 한 번도 안 하겠습니까? 하죠. 돈이 안 드는 일입니다. 프로그램 다 세팅돼 있고. 그래 저렇게 발악하는 겁니다. 인쇄도장 못 찍겠다. 위조투표 투입해야 되는 게 반드시 인쇄도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젊은 친구가 그렇게 부정성 없다고 악을 쓰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 싸가지 없는 친구는 절대 뭡니까? 입신 출시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아주 거물처럼 성글게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들이 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을 용서 못할 겁니다. 정규제나 조갑제나 이병태나 하태경이나 이준석은 영원히 이름이 남을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홉 번 선거를 이렇게 만진 겁니다. 이 진짜 도둑놈들인 겁니다. 이 도둑놈들을 우리가 반드시 징벌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통해서 유령 사전투표사를 확보하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를 다 더해주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장당 한 장의 가짜표를 더블당 후보권을 넣어주고 인천광역시 연수원은 네 장당 한 장의 이름 더블당 후보권을 넣어주고 대전 서구각 선거선을 뭡니까 다섯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준석 이름 출마했던 노원병은 네 장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원처럼 네 장 가운데 진짜 네 장당 가짜 한 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온 거죠. 이거를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건 카운팅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장 값싸고 확실한 방법은 촬영도 있지만 사전투표 용지 발부받는 사람들이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번호 1번 홍길동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 사인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